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접종 의무화가 약효를 내고 있습니다. 의무화를 시행한 병원 요양시설의 접종 마감일이 이번 주 닥쳤는데 대체로 90% 이상이 의무화를 따르면서 접종률이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선택할 옵션을 준 반면 교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교사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 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이민개혁플랜의 예산 조정안 포함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버스테이를 해 불채 신분이 된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도 제동에 걸렸습니다.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금이 지난 29일 밤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6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10월 2일 토요일 밤에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게 9월 30일이 2021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이제 끝난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10월 1일부터는 셧다운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그래서 상원이 이거를 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걸 안 했다가는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0일 이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법안을 통과시키진 않았어요. 예산안을 통과시키진 않고 대신해서 임시 예산안을 임시 예산안을 12월 3일까지 연장하는 12월 3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기한을. 그러니까 이때 12월 3일 돼서 다시 한번 이 예산안에 대한 그 통과가 있어야 돼요. 법안 통과가. 그래서 이게 상원이 30일 오후 30분에 찬성 65 반대 35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예산안 이걸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이번에는 하원에서 254 찬성 175 반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이제 서명을 하면서 아주 가까스로 30일 넘기기 전에 이게 통과가 돼서요. 우선 셧다운은 면했습니다. 이번에 셧다운이 될 것 같다라는 또 예상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다행히도 셧다운 사태는 면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2021 회계연도가 9월 30일로 끝나지만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이제 셧다운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돼서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안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이게 셧다운이 되는 거는 연방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10월 1일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집행할 돈이 없으니 당연히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임시 예산안을 이제 12월 3일까지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우선은 연방정부가 이제 굴러가는 겁니다. 이제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12월 초에 통과를 시키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안에 이제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합의를 봐야겠죠. 사실 셧다운되면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돼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을 하게 되죠.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필수 기능 그 인력들은 임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그냥 휴직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이민국 비롯해서 각 국에 이제 이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죠. 어 지금 그래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라든가 또 이제 바임 대통령 핵심 어젠다죠. 인프라 예산 사회복지 예산안 요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특히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요게 이제 통과가 안 되면 그 10월 18일에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사한테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옐런 재무장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지금 28조 7,800달러인데 이거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요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써보겠지만 원래 22조가 상한서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8조 이상을 지금 썼잖아요.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갖고 있는 돈도 다 소진이 될 경우 10월 18일에는 이제 디폴트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파산하는 거죠 연방정부가. 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해놓는 이 법안 상향선을 정해놓는 법안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채문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는 게 재무장관의 오늘 공식 또 발언이었습니다. 뭐 1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법안은 상원을 통과는 했어요. 이거는 원래 상원에서 이제 합의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하원이에요. 하원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수의 원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인프라 예산안과 분리해서 처리해 못한다. 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반드시 이번에 같이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우기고 있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은 이걸 좀 분리하자. 왜냐하면 상원이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이걸 같이 하면. 그래서 우선 상원이 합의를 해준 이 인프라법안만 우선은 빨리 좀 통과를 시키자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셧다운을 가까스로 면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산 너머 산 더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있다는 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8일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비롯해서 각 주에서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의무화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물론 반감을 가지는 곳들도 있죠. 근데 의무화, 이거 반드시 이 날짜까지 백신 접종 해라 안 하면 해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 마감일이 거의 이번 주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다 보니 한 90% 이상이 이 접종률이 상승했어요. 90% 이상으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먼저 캘리포니아주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여 개 대형 의료 법인을 상대로 한 최근 조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의 접종률이 90% 이상이 돼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 뉴욕탐즈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백신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화해 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도 이제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직원 등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도 곧 도입될 예정이다 보니 아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겠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뉴스 시간을 전해드렸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도 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도록 하는 의무 조치가 뭐 이번 주에 다 시행이 월요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발표된 8월에는 접종률이 한 75%였다면 지난 28일에는 92%까지 올라간 거죠. 약 1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은 겁니다. 뉴욕주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죠. 그리고 항공사 가운데서 백신 의무화를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게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여기도 이제 직원 6만 7천여 명의 99%가 백신을 맞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593명은 백신 접종 거부에서 해고됐어요. 이게 강력한 조치를 하다 보니 99%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한 거죠. 저는 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그 타이슨푸드 있죠. 닭고기 가공하는 곳. 타이슨푸드도 직원이 12만 명 정도인데 이게 8월 초에 백신 접종자가 절반에도 못 미쳤거든요. 근데 여기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니까 지금 9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해고 안 당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법인인데 트리티니 헬스라는 22개 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의료법인 있죠. 트리티니 헬스에서도 접종률이 원래는 75%인데 의무화하고 나니까 94%로 상승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 헬스의 데이비드 룩바스키 박사도 이 8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던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의무화 조치 후에 약 14% 포인트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시나 뉴욕 주차원에서는 의료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30일에 이제 이게 뉴욕시 교사들은 좀 강력합니다. 사실 옵션이 없어요. 백신 접종을 하든지 안 하면 일을 그만두든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뉴욕시 공무원이라든가 의료계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든지 안 할 거면 코로나 검사 정기적으로 제출하든지 이게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이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잠시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가 월요일에 이게 다시 법원에서 해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10월 1일 금요일까지 백신 접종 최소 1차 접종해라 안 하면 10월 4일 월요일부터는 아예 출근 못한다가 이게 뉴욕시의 강력한 정책이다 보니 뉴욕시의 4명의 국립학교 교사들이 물론 백신 접종 안 한 교사 4명이 30일에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냐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지침이 우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법적인 혜택을 좀 동등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장을 보면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수천 명의 국립학교 직원들을 강제로 일자리를 잇는 반면에 이제 교사들은 옵션이 없으니까 일반 뉴욕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라는 다른 옵션이 있다. 그래서 이들 일반 공무원 중에도 아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유독 교사들만 옵션도 없고 공평하지 않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사들도 결국은 공립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에 뉴욕시 소속 직원이거든요. 근데 뉴욕시 공무원들한테는 옵션을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옵션을 주지 않느냐. 이건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살짝 법원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립학교 교사로서 존중받는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업무 중단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반면에 백신 의무화 조치는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시 업무 중단이 아니에요. 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1년 이상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같은 거는 이 교사들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고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무급 휴직이라고 하고 뭐 1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돈 안 벌고 그냥 휴직 상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는 직장으로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뻔한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립학교 교사로서 자부심도 있고 어떤 전문직이죠.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의 전문직 교사로서, 전문직으로서의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 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전문직을 잃어야 하느냐, 상실해야 하느냐, 영구히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소송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백신 접종을 좀 강제화하기보다는 우리도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뉴욕시가 그렇다면 뉴욕시 교사들에게만 유독 옵션을 주지 않고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옵션을 주지 않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밝혀라라는데 뉴욕시 측에서는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비해서 지금 미접종자들 수가 굉장히 적죠. 뉴욕시 교직원들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직원들 전체로 봤을 땐 87%가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했어요. 이게 지난 월요일 기준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교사 접종률이 97%란 말이에요. 거의 다죠.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고 안 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코로나19 정기검사 이런 것 검사 대신에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그냥 코로나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걸 옵션을 주는 게 낫다라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대법원으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교사들에게도 어떤 옵션이 주어지는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발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왜 30일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고 했잖아요. 임시이지만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원래 이번 예산 조정안에 뭐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이민법 이민개혁 플랜 이번 이민개혁 플랜에는 뭐가 포함이 돼?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이민개혁과 관련해서 뭐 엄청난 플랜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통과시킬 수 없으니 우리 차례차로 그냥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독으로 이민법을 뭐 이렇게 딱 상정을 해서 하는 거면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려고 공화당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예산 조정안에다가 이렇게 슬쩍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통과를 시키는 거를 추진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된 게 뭐냐면 그 드리머들 다카 한 800만 정도 체류 신분 미비 이민자들 그 드리머들 구제하는 법안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오버스테이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벌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이 담긴 게 플랜 B 이민 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렇게 슬쩍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산 조정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안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민개혁안인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아이 조항의 기준위를 변경하는 서류 미비자 구제 방안이 상원 규정에 어긋나서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조정안 통과될 때 같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아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민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상원 예산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라 예산 조정안에 포함되는 게 규정 위반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랜 B가 이번에 좌절됐으니까 플랜 C를 고안해서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고요. 드리머 구제안에 이어서 이민법 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거부된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의 좀 수위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얼마나 낮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드리머들을 구제안은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 싶은데요. 이번에 이게 포함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이 안 돼서 좌절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연방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 스냅이라는 거 이게 지금 10월부터 오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1일이 마침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많이 올라요. 이게 지급액이 1인당 36달러가 인상이 돼요. 그래서 4인 가족의 경우에 680달러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1인당 36달러가 오르면서 835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는요. 상당히 오르죠. 이번 조치는 연방 농무부가 지난달 푸드 스탬프 지급액을 역대 최대인 2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이번 조치로 280만명에 달하는 지원금 수령자들이 인상 혜택을 볼 것이다. 그래서 뉴욕주가 이제 이게 캐시호쿨 뉴욕주지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파워볼 복권 지금 이게 29일 밤에 추첨이 있었거든요. 근데 1등 당첨자가 안 나왔어요. 또 안 나왔어요. 이것도 29일도 그 전에도 안 나와서 조금 올랐었는데 그래서 또 안 나와가지고요. 지금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현재 원래는 5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29일 밤에 이게 당첨자가 나오면 근데 이게 안 나오면서 다음 추첨에 6억 2천만 달러가 된 건데 이게 언제냐. 10월 2일 토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파워볼 복권 사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파워볼 당첨금 역대 최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16년에 나왔는데요. 15억 8천 6백 30만 달러였습니다. 엄청나죠? 1등 당첨 확률이 2억 9천 2백만 분의 1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파워볼 1등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까지 올랐고 이게 10월 2일 토요일 밤에 진행이 되니까 한번 1등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